안녕하세요 제주엄마 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민이가 7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 내일 가요. 복학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엄데무 계곡이라고 유채꽃이 진짜 엄청 많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놀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둘이 어울리나요? 완전 잘 어울려요. 우리 커플이에요 오늘. Boy and Girl. 제가 걸이구요. 제가 Boy 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알겠죠? 우리 예쁜가요? 예뻐요. 봄초녀 같은가요? 봄초녀촌가. 봄초녀촌가. 괜찮나요? 그럼 오늘은 봄봄봄 계곡. 아 근데 사람이 좀 많은데요. 마스크 쓰고 가야 될까 커피 한잔 마시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봄초 interesting. 봄 canción의 하는 기차가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아쉽네 조미나 사랑해 제빈님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 조미나 사랑해. 이쁘죠? 여기가 엉덩물대국이라고 봄이면 딱 한때 유튜브 보러 다녀오더라구요. 여기가 너무 예쁜 고고기입니다. 이게 여기 엉덩물대국이에요. 여기가 진짜 이쁜데? 이쁘죠? 이뻐요? 네. 말을 할까요? 아직 생각 못생겼는데. 여기는 그냥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니깐요. 가는 곳곳에 예쁜 곳마다 사진 찍는 포즈로 취해서 나중에 내년이든 언제든 오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 xem에 대한 사진 찍을때 꽤 너무 쉬워. 이쁜다. 우리 만수로 데리고 올걸 어떡해 눈을 좀 뜨라 눈 뜨라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쉼터에요 쉼터 자 호민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재밌었어? 당연히 완전 행복했죠 뭐가 행복했을까요? 어머 완전 근접이네 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막 일 배우고 생활 조성하기에 바빠가지고 여기 지금처럼 뭔가 재미를 그만큼 못 느꼈었어요 여유로운 일이라던데 너무 그때 엄청 긴장했었잖아요 갑자기 완전 예민하고 긴장하고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가면 완전 좀 긴장하고 또 매니저였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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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그런걸 너무 이렇게 신경쓰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러운 것 보다는 각 세워가지고 아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좀 풀렸어 그래갖고 조금 나중에 자연스럽게 풀리긴 하더라구요 근데 제주를 계속 살고 싶어졌어? 네 완전 여기 수수에 한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있으면서 아 나는 진짜 제주랑 너무 잘 맞다 싶어가지고 떠나게 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살려고 가는거에요 아 살려고 가서 이제 딱 준비를 해갖고 합격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거지? 약속해 그때는 중인이 돼서 왔는데 여기 중인이 있습니다 중인이 오는걸로 자 그러면 우리 아주 가는게 아닙니다 다시 올거에요 이별은 영원한 안녕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해 가사고름 약속이겠죠 다시 만나기 위해 봐봐 봐봐 다 다른거야? 아무튼 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네 울고 짜고 하진 않을거에요 우리는 맞아요 왜냐면 다시 올거니까 가서 급각해갖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민이는 경찰이 꿈이라서 경찰 행정학과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까지 딱 따가지고 제주에 와서 제 경찰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 잊지말고 고고 고고 난 무조건 합격해야겠는데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거야 걱정하지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업무구 계곡에 이 유채 꽃 탁에서 우리 소민이하고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 아쉽지만 너무 이쁠자 떠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막 봄 오는데 그러게 조금 있으면 벚꽃도 피고 그럴텐데 그럴텐데 그럴까요 근데 그때는 아쉬울거에요 벚꽃은 아 그래 알았어요 여기는 색달해변 중문의 색달해변 옆에 그 엉덩물계곡이라는 그런 쭉 올라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내내 유채꽃을 탁 심어놔가지고 저 끝에까지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여기 나가서 한바퀴 쪽까지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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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언니 여기 진짜 이쁜데 여기가 진짜 이쁘네 여기가 진짜 이쁘네 여기가 진짜 가장 유채꽃 스팟이에요 자연이 만든 인위적이지 않은 여기는 여기 여기 우리 마을 가까이에 이런 데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나도 여기까지 들어온 거 처음이에요 진짜 아 제가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아 마지막 민트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 농사는 많아가지고 벗으면 나 볼 거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어때?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냥 뒤 조심하세요 누가 오시면 오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엄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1도 봐요 감사합니다 1도 봐요 유미야 소빈아 뭐하니 사진 찍고 있어요 와우 너무 예뻐요 사진 예쁘게 찍는 모델처럼 좀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뒤를 보는 거지 그렇지 가다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한쪽을 이쪽으로 빼야지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이 자식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좀 찍고 있어 나 불러봐 아 대표님 어 하하하하하하 아까 이렇게 Т옥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해봐 좀 해초두 네, 이거 완전히 돌리지. 소민아. 끝까지 어색해. 아 저 너무 어색해요. 자, 나도 한번 어색한가 보자.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 좀 내려놓고 해야지. 아, 저저저저. 오, 눈부셔. 소민아, 우리 기억해라.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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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나오게 할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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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진데? 하늘도 이쁘게 여기다 비어야돼 대박 너무 이쁘지 않아 하나 둘 셋 10 4 우리 좋다 큰 농가도 가고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많이 보여드리자 여기 물 흐르면 진짜 예술이겠다 이게 계곡이야 엉덩물계곡 자연유축 버스가 2분 남았어요 감사해요 가자 빨리 뛰고 가자 와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